안녕하세요. 도맛 ASMR의 도맛입니다. 아직 추첨은 하지 않고 있는데 그 사이에 다른거라도 ASMR 영상을 올리고 싶어서 주말 낮이 오히려 건물에 사람도 별로 없고 차들도 좀 안정한 것 같아서 제일 조용한 때가 어딜까 생각하다가 화장실로 와서 녹음하게 되었어요. 그래서 오늘은 조용하게 마우스 사운드를 찍어볼까 합니다. 스크스크 소리나 입술소리 등등을 한 번 녹음해보려고 해요. 최대한 조용하게 하려고 해볼테니까 잘 들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. 그럼 시작할게요. 스크스을 통해서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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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녕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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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안녕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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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hide 6 속근 소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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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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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녕. Good night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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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잘자요 좀 굽어요 좀 굽어요 좀 굽어요 좀 굽어요 그럼 배터리가 부족한 관계로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모두들 안녕히 주무세요 안녕